뒷bullying 안녕 찐이들 어머 짜잔 와플을 사왔습니다 와플을 엄청 좋아하거든 근데 사실 내가 대학 와플 좋아하는 거는 아니야 시장에서 파는 와플 있잖아요 1000원짜리 와플 그런 거 좋아하거든 나는 딱 하나 좋아해 쪼꼬와플 쪼꼬크림 와플 어쨌든 맛있게 먹방을 찍어보겠습니다 냠냠냠냠냠냠 너무 즐겁다 와플 내학 단거 아닙니다 내돈내산 내 돈 내산 와플 내학 방부 아닙니다 내돈내산 내돈내산 시장에서 사는 데에 대한 자자잔! 집에 왔어요. 이제 올라갈 거야. 올라가면 우리 강아지가 반겨주겠지? 집에 하는 마음으로 가봐야지. 쿠키야 일로 와봐, 쿠키야 일로 와봐. 봐봐, 언니한테. 아 귀여워. 쿠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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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키. 언니 옷 입는 거 한번 보여줄까요? 언니 오빠들한테. 자, 어디 봐봐. 아이고 자라지. 아이고, 쿠키야. 아이고, 잘하네. 아이고, 잘하네. 어? 완성! 알았어. 아, 이뻐요. 그 Kauf는 없네. 아이고, 아이고. 이 친구가 부를 입고 싶어서. 이 친구는 왜 이뻐요. 이쁘다. 나는 그 친구는 왜 이뻐요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여러분 강아지 주웠어요. 나 진짜 살다 살다 이게 무슨 일이야 처음 있는 일인데 파주에서 이제 근처에 카페를 가려고 하다가 뭐 앞에서 뭐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강아지 하네스가 빛나고 있는 거야 옆에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얼른 세우고 얘를 불렀더니 얘가 나한테 안겼거든 어 무거워 그래서 지금 근처 동물병원에 어 그 내장칩이 있는지 확인하러 가고 있어요 꼬마 꼬맹이 엄마 꼭 찾아 맛있지? 이거 너무 맛있어 오이 오이 감사합니다.